마지막 곡으로 아까 제가 실수했던 앨범에 실리는 제목은 너의 마음으로 입니다. 이 곡을 쓸 때 꿈을 꾸고 쓴 거거든요. 제가 일상을 살고 있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막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데도 갈 곳이 없구나 느끼고 나는 이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래도 난 너의 마음으로 향하고 싶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. 제목은 너의 마음으로 입니다. 마지막 곡 너의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이었고요. 다음 제 조수는 공연하시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나를 둘러싸 수많은 마음들 끝없이 두렵기만 할 때 어느 곳에 기댈 수 있는 품을 품을 나는 찾았었지 나는 찾았었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두 발을 알 수 있는 언젠가 멈춰 서서 나를 붙잡지 마 나는 너의 맘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 향하고 싶어 나는 너의 마음으로 어디든 볼 수 있는 두 눈을 언젠가 어둡게 빛을 다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 향하고 싶어 나는 너의 마음으로 향하고 싶어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의 마음으로